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살기 바빠 하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던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던지 왜 나이 학원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참맛을 다 보고 살아온 지금 내 나이 같이 좋더라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같이 눈에 잡을 수 없어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던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던지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던지 내 파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던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던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던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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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